2023 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동아시아사 여러분 또 만났어요. 반갑습니다. 정선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학평, 목평의 시험과 수능 때마다 만나는 동아시아사는 EBS 정선화인데요. 오늘 진짜 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EBS에 달려와서 정말 따끈따끈하게 바로 지금 해설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필적 확인란 기억나요? 선생님 생각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 아침에 우리 반 상황이에요. 선생님 고3 담임이잖아요. 3월, 4월 이미 시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교육과정평가원의 시험이 주는 무게감과 긴장은 제 학생들에게는 정말 큽니다. 사실 그거는 N수생들에게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왜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바로 대수능을 출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해 6월과 9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향과 난도와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준비해야 본 수능까지 진짜 웃을 수 있을 텐데 그 첫 시험이다 보니까 많이들 긴장했더라고요. 선생님도 어저께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당 보충하라고 바리바리 준비를 해놓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긴장한 우리 반 친구들에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가는데 필적 확인란이 이거예요. 젊은이요. 그 길은 너의 것이다. 어우 왜 나만 울컥해. 어머 난 그냥 걔네들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있는지를 아니까 잘하고 못하고 누가 더 덜 성실하고 더 성실하고와 관계없이 애쓰면서 수험생활하고 있는 걸 아니까 아 마음이 오늘 내내 좀 그랬어요. 컨디션 좋았으면 좋겠다. 아 제 배 아프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사실은 내 동사 가족들에게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에 있는 동사 가족, 전국에 있는 내 강의를 듣는 수계, 수특, 수환 모든 강의를 듣건 아니건 관계없이 모든 사실은 동사 수험생들에게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제대로 잘 쉬지도 못했는데 아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해설 강의를 키고 내가 어떤 문제를 어디서 얘 조금 헷갈렸고 어려웠는지 난도는 어땠는지 이런 거를 들으려고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특하고 뭔가 좀 울컥하고 짠하고 막 그래. 나는 이 6월 무평, 9월 무평 수능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좀 스스로 많이 토닥여주고 애썼다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대별로 정답지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매기면서 아 이걸 왜 틀렸지 우리 자학하지 말고 뭘 틀렸는지는 직면하되 내 스스로에게 우선 오늘 하루를 잘 보낸 것에 대한 예에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오늘 하루 애썼어. 혹시 제2외국어까지 봤어요? 그렇다면 참 긴 시간 너 참 애썼어. 이렇게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직면에서 그 시험지 지금 다 들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총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시아사 시험 어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3월, 4월, 6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난도가 당연히 다를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남들은 쉬었대는데 난 아니었어? 그럴 수 있어요? 뭐 수학도 오늘 그렇더라고. 운동장을 돌면 한 친구가 선생님 저는 안 쉬었는데 애들이 다 쉽다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막 편치가 않아요. 괜찮아. 내가 느끼는 체감 난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근데 지금 총평 시간이잖아. 오늘 시험이 좀 어땠는지 얘기할 건데 선생님이 3월 달 학평 때 총평에서 이 얘기를 하고 갔어.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반드시 1회독은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단 6월 모평 전까지는 하자. 지금 3월은 아니어도 할 수 없지만 괜찮다. 6모 전에는 하자였어. 6월 모평 전에도 이게 안 돼 있으면 조금 곤란해. 수특까지는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하게 우린 그것만 점검합시다. 3월 학평 이후 내가 개념이 됐건 수특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동아시아사 개념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되는 시험이고요. 동아시아사에서 교육과정상 중요하다고 얘기한 요소 요소는 다 출제된 시험이에요. 대단히 신박하고 대단히 참신하고 막 난데 없고 본 적 없고 그런 개념이 나온 건 진짜 없어요. 자료의 형식과 뭔가가 바뀌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번 시험은요. 빈번히 나오던 중요한 개념을 간판 스타를 그대로 냈어요. 다만 평가원이잖아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잖아요. 대단히 긴 시간을 합숙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엄청 고생해서 낸단 말이야. 교수님 교사들이. 그리고 또 검토한단 말이야. 평가원은 당연히 중요한 개념을 내요. 교육과정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개념을 내지만 형식이 됐건 자료가 됐건 유형이 됐건 뭐든 조금이라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합니다. 진시황제 100번도 더 봤어요. 그렇죠. 기출에 계속 있어요. 근데 시나리오 형식으로. 물론 그 사람을 모른다고 못 풀어요. 결국에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게 진시황제고 만리장성 축조라. 못 가요. 당연히 가요. 19번 상하이. 제일 많이 출제되는 도시 탑3 중에 하나예요. 상하이 요커마 상하이 요커마 그렇잖아. 근데 너무나 익숙한 상하이야. 이걸 어떻게 낼 거야. 맨날 황푸강 와이탄 난징조약의 5개 항구 중에 제일 북쪽 계속 나왔단 말이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계속 나왔단 말이야. 윤봉길의 의거까지도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인도에서 건너온 시크교도인들이 조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자료를 참신하게 바꿔본 거야. 에도 막부가 포르투갈 상인의 내양을 1639년에 금지했다. 이거는 연표특강 때도 하고 사실은 수특, 수계에서도 계속해서 6단원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해서 재구성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막부의 시기 전체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리고 이번 모의평가에서는요. 작년 대수능, 바로 직전 대수능에 나왔던 것이 그대로 또 사료로 출제가 됐어요. 이거를 내가 정말 금시초문이다, 초면입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기출을 1도 구경하지 않은 거예요. 설사 이번에 틀렸다 할지라도 20번에 나오는 1862년 제1차 싸이공조약의 제5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봤는데 아 이게 제1차 싸이공조약, 베트남의 계양조약인데 하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 왈랄랄랄랄 외우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업, 기출, 아 이거 수특의 자료 플러스인데 하는 것들 이번에 연계된 거 정확하게 다 표시해드렸어요. 수특의 어디에 있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었는지 여러분 수특 갖고 오세요. 수특 갖고 와서 옆에다가 펴놓고 같이 하셔야 돼요. 틀리면 안 되는 핵심 빈출 필수 개념을 맞췄는지를 확인하세요. 몽골이라던가 명이라던가 서하송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4세기 인구이동 5호 한조 13번에 인물 순원 12번에 가가 은이라는 아이템인 거 14번에 신정부가 메이지정부라는 거 이런 거 사실은 모든 모평과 합평에서 늘상 노상 번번이 번번이 정말 지겹도록 나오는 건데 메이지정부 여전히 정리가 안 돼 있다. 7단원 가서 하는 거야. 오늘 하는 거야. 가가 은인 거 나만 몰라? 괜찮아. 얘들아 오늘 하는 거야. 6단원 은유통에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이거 너무 쉽다고 막 그랬어? 근데 나만 틀렸어? 1858년 미일수여통상조약 1862년 제1차 사이공조약 7단원에서 수특에서 정리하는 거야. 출제자나 검토자들은 이런 문항들을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어. 사실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뭐가 어려웠다고 입력도 하기 사실은 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꼈을 때 체감 난도가 다른 문항이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조금 그래도 난도를 가지고 출제한 것들이 10번, 15번, 16번 이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난도나 내가 어려운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괜찮고요. 이런 핵심 개념들 포르투갈 상인 내안금지 이게 국교와 관련된 가장 간판의 수교 문제인 거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해 봐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은요. 선생님이 자료실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 왼쪽은요. 수능 특강 목차를 기준으로 한 단원 1강부터 10강까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번 6평에서 출제된 핵심 내용들. 가가 뭐고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만 다 정리한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문제 풀면서 뭐 했겠어요. 내가 이거 다 맞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수특 어디에 있다를 알려줘야 이게 복습이 되고 오답을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개념을 또 두들기고 가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거 자료실에서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내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올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참 많이 애썼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헷갈렸거나 조금이라도 선지를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지금 그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로 바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 찾아서 체크하고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수능 때 우리 함께 웃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